오늘 고성국 칼럼은 정치개혁의 진정성 행동으로 보여야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매우 중요한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문호동 무인금 이것을 3대 정치개혁 과제로 내걸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김기현 대표는 오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문호동 무인금이라는 3대 정치개혁 과제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을 했는데 정치 혐오 여론에 편승한 쇼다 이랬습니다. 이것들이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판 지구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의 도덕성을 확고히 세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겠다. 불체포 특권 같은 구시대적 특권 포기를 말로만 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실천했고 앞으로도 실천하겠다. 의원 정수 축소, 국민의 요청이기도 하고 생산성 면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굳이 300명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월 당회의에서도 의원 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 10%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253석인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47석인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인급. 노동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 일하지 않으면 월급도 없다. 이 원칙을 적용하자. 이거죠. 김남국이 이자가 코인 때문에 보름 이상 어디 코빼기도 안 베이면서 세비는 따박따박 챙겨간 것 때문에 정말 국민적인 분노가 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일한 만큼 세비 챙겨가도록 무노동, 무인급 원칙을 관찰하자. 그러면서 이 개혁안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특권 뒤에 숨고 숨어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곤란해졌죠. 대놓고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비 걸기 시작한 것이 이겁니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개헌해야 되는데 지금 개헌할 수 있냐? 의원 정수 축소도 단기간 합의가 쉽지 않은데 이거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 아니냐? 존재가 없는 당대표의 국면 전환 카드일 뿐이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김기현이 존재감 없다고 하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입장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로 썼다고 칩시다. 그런 돈 어떻습니까? 그런 돈 어때요? 정치개혁만 하면 되지. 이제 김기현 대표도 공개적으로 질렀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 관철 못 시키면 당대표 물러나라 해야죠. 국면 전환이건 뭐건 동기가 무엇이었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개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것들 불체포특권 내려놓게 하고 의원 정수 축소하고 무노동 무인권 원칙 관철시킬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기현 당대표 된 이후 처음으로 들을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관철시켜 나가도록 우리 자유오파 국민들 그동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저부터도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제대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문을 제가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뭐냐 불체포특권 폐지 의원 정수 축소 무노동 무인금 이게 다 헌법을 고치거나 국회법을 고치거나 이런 사안들인데 그거 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의 진심, 진정성을 믿고 싶어요. 저는 조금 전에 국면 전환이라는 동기 때문에라도 하면 되는 거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 전체에는 그래도 저게 진정성이 있는 거야? 진짜로 하려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알리려면 뭘 해야 되냐? 헌법 고치고 정당법 고치고 선거법 고치고 국회법 고치는 그 지난한 과정 아니고라도 당장 국민의힘이 저 사람들 진짜 하려고 하는 거야? 보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특권 폐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먼저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표 대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모두 186가지의 국회의원 각종 특권들이 있다는 건데 그중에 꼭 법안 고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또는 당론적 추진만으로도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들이 여러 수십 가지가 됩니다. 소소하지만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야 이번에 국민의힘은 진짜 특권 폐지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 특권 폐지가 정략적 구호가 아니라 국면 전환용 꼼수가 아니라 진짜 진심이다. 진심이 담긴 행동이다. 라고 국민들이 느끼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정치 특권 폐지 행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기차 탈 때 우리가 표 사서 타겠다. 하고 행동하세요. 비행기 타려고 할 때 줄 서서 가겠다. VIPC를 우리 이용 안 하겠다. 그거 행동 못 할 거 없잖아. 앞으로 국회의원 가족들 굳이 국회 약방에 가서 공짜로 약 안 타가겠다. 그거 실천하란 말이에요. 선언하고. 그리고 나 이제 헬스 할 때 국회 의원들만 쓰는 헬스장 이용 안 하고 지역구에 있는 10만 원, 20만 원 내는 헬스장에 등록해서 하겠다. 그렇게 실천하란 말이에요. 인증서 찍으란 말이에요. 나 이제 목욕할 때 국회의원들만 다니는 국회 목욕탕 사우나실 안 쓰겠다. 나 동네 목욕탕 쓰겠다. 목욕탕 앞에서 인증서 찍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냐고. 이렇게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면서 우선 할 수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으면서 정수 축소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하고 무독 무인권 관찰하겠다. 라고 해야 국민들이 믿고 함께 힘을 보태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 국민의힘 의원 중에 뭐 이를테면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상임위가 열렸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갔다. 스스로 계산할 수 있지 않냐. 내가 이번 달에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모두 20번이 열렸는데 내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10번밖에 못 나갔다. 나 세비 절반 반납하겠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작은 행동이 큰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는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결단도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만 뻥뻥 치지 말고 이 작은 행동 몇 가지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진심을 국민들한테 전달해라. 그래야 특권 폐지에 힘이 붙는다. 그래야 특권 폐지가 정치 개혁이 국민의힘의 제대로 된 어젠다로 세팅될 수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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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